그냥 다 같이 유행하러 가는 거예요? 연예인인데 짱짱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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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왜 이렇게 소리 왜 난 거야? 나 폭염주의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옛날에 간다 배랑 유행 같은데 그런 건데 네 다 같이 밖에서 자는 거 네 그거 천막 같은 거지 아 밖에서? 밖에서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? 밖에서 해봐나? 안 해봤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밖에서 해봐나? 안 해봤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특이하다 아 특이하다 진짜 즐거워 잘 아 Grove 따로 잘 아프지 새해 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